음악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와 예를 바탕으로 하는 다도는 과정 하나하나의 의미와 격식이 까다로워 종합예술로도 불리는데요. 건강한 인격 형성과 자립심 향상을 위해 어린이와 부모가 다도를 함께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찰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흥국사 차예절교실을 이동근 기자가 소개합니다. 661년 원효수님이 상설온 빛을 발견하고 많은 성인들이 배출될 것이라 여겨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흥국사. 서울과 가까운 거리이면서도 자연의 건강함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경기도 고양시 흥국사가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시작한 부모와 함께하는 차예절교실 흥국사 어린이외 주관으로 진행되는 다도 프로그램에 20여 어린이와 부모님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열리는 차예절교육은 전통과 예절, 과학과 생활존중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를 통해 인성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차를 하는 것은 저희가 상대를 배려하고 나를 낮추는 가장 아름다운 심성이 담겨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향기로운 그런 차 한 잔에 나누는 기쁨을 함께하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의미. 다도는 차를 우리고 마시는 과정 일체가 예절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이들이라도 엄격하고 진지하게 진행됩니다. 차잔을 깨끗하게 씻고 차를 우리며 순서를 지키는 동안 인내를 배우고 모든 과정을 부모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유대도 깊어집니다. 주지 대호스님은 흥국사를 어린이 인성교육 중점 사철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다도교실 외에도 텃밭을 지역 유치원에 개방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차예절교실을 주관하고 있는 보이스님은 핵가족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대에 예절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요즘에 스마트폰 시대고 한자녀 가정으로 인해서 애들이 너무 산만하고 자기만을 알게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커서 어른이 되어서도 항상 자기의 마음을 잃지 않고 배려하고 협동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뿐 아니라 다문화 가정, 중고등학생,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수행 포교 프로그램을 개발 진행하고 있는 흥국사는 1,300년 전 많은 성인이 배출될 것이라는 원효스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맞게 이뤄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